한참을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떠나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븐까지 했었죠 미신에서 세븐에는 왼쪽에 빈종아리 부분이 있죠 여러분 아킬레스 끝까지 아킬레스 중간에 가자미 등 이런 장단지까지 쓸 수 있게 뒤로 가시면서 얘를 갖고 왔어요 이게 무늬예요 에이스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손을 폈어요 탈병신 밑으로 폈죠 뭐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겉근육들 있죠 다리에서 귀를 잡아당기는 견인 에너지를 누르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는 여러분들 골반 저장골 골반 안쪽에 속근육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겉근육이 여기서 떨어지기 싫어하지만 이 골반 저장골을 저쪽으로 잡아당겨서 다리도 되게 안 떨어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줄임드가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세븐에이 하셨어요 오왕 그 다음에 투에 와 그러면 왼발을 놓는 순간에 속근육을 풀어서 이동하실 거예요 오케이 투 앤 업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른손 3 4 하고 하나로 올라가셨어요 and 5 브락 떨어지셨어요 and 6 그러면 어 내가 지금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서부터 구반절 그 다음에 손 부분 중 부분 잘 잡아당기면서 6 7 자 손쪽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잡아당길때 다리뼈까지 가시면서 팔이 따라오시는 걸로 하셨어요 8은 8은 다시 오른발을 누르고 베리톤을 볼 거예요 n a 하고 들어서 외발을 놓는 순간 다시 그냥 오른발이 엔딩 하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누르시고 나서 도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속근육 골반절하고 작물을 빨리 여기서 몸통에 먼저 가지 마시고 이 밑에를 빨리 돌려서 이방형으로 잡아당기는 걸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갈게요 n7 8 그대로 원이에요 그냥 손 내리면서 다리가 왼발이 들어 오른발이 앞에 갔어요 n n 은 손 바닥에 하늘을 보게 하고 거울 쪽으로 가서 오른쪽 어깨가 닿았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무릎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골반 속근육을 들으실 거예요 속근육 자 골반은 속근육을 들어서 이제 왼쪽 허벅지가 이렇게 180도 저쪽으로 가실 거예요 자 가셔서 여러분들의 왼손을 바닥에 놓으세요 5에는 그대로 5 and up 6 and에는 이제 척추가 바닥에 닿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7 8 and 오른쪽으로 왼손으로 오면서 8 1 2에 천천히 올라오셔서 3까지 올라오세요 3 4 and 4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긴좋아리 부분도 끝까지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5 and 1 요상되죠 요렇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이 오른쪽 갈뼈가 힘을 빼주셔서 5 C and 7까지 오셨어요 8 오른쪽에 종아리 그 다음에 비볼두 9번째까지 훼손하시면서 톱근육을 부르세요 8 8 그대로 1 2 5 3 and and 4 and and 5 and and 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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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d 5 and 6 and and ha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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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세븐 엔